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골을 배워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야구할 때 이게 뱀 껍질인가요? 누워요? 아니요. 아니요. 부러워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괜찮네요. 제가 환자식 쏴드릴 테니까 절대 깜빡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자는 공을 끝까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쳐야 되기 때문에 담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진 있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제가 국방부 의장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장대는 국가 1급 행사를 하겠다며 국가 원수가 차에서 내려서부터 들어가실 때까지 눈을 깜빡거리면 안 돼. 아 지금 이 아이스콘 하는 데 국방대 의장? 좋타이다 이 시바 새끼야. 파이팅! 자! 눈 깜빡. 야. 너는 눈에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어. 어?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얼굴 격렬히 과사가 왔어 이마. 슬로우. 나와 이 새끼야. 아 진짜? 개그 나왔으니까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라미 이거 잘해요. 너는 법이 없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내가 살기가 있잖아. 보스베리. 야 딱 잡아! 아니 회장님 밀어서 어떡해. 아니 마저도 잡아야지. 호화이드로 하면 안 돼 인마. 아니 시고할 때보다 컨트롤이 더 좋네. 장혜리 씨의 시고입니다.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 소우잖아. 위협적이지 않다는 자기암시가 필요해 이런 게임을 할 때는 자기암시. 3, 2, 1 준비되셨어요? 아까부터 하고 있어. 물어봐. 아니 아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우리집 진짜 맞아요? 엘지 두 사람 같이 두 사람. 아니 우리집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울어? 아니 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쪼개고 있을 것 같으면. 쪼개다니요. 할게요. 좀 아플까요? 감았어. 감았어. 아 근데 셋 중에 제일 나, 셋 중에 제일 나. 격려는 안 일어났어. 그럼 이제 미스할까?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자신 나 훈련하고 있다. 너 쉬고 안 할 거야? 너 해야지, 두 사람에서 한 번 해야지. 아 근데 이거 때리지 마요. 아니, 인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정규야? 통할 거 같아? 통할 거 같아? 아니, 켜지 마. 그렇게 해서 켜지 마요. 통할 거 같아. 유행을 해줘 봐. 진짜 아니고, 멀리서 해줘. 멀리서 해줘, 진짜로. 멀리서 해줘. 오 마이 갓. 아, 이거 도움이? 아, 나 이런 거 못 해. 아니,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거 도움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 아우를 그만둔 컨트롤이. 아유. 아유, 뉴트롤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울커러! 저희 다 실패 안 된 거 같은데. 아, 이제 하셔야죠. 아, 나. 아, 나. 이건 그냥, 그냥 참지. 너무 와. 뭐. 이모. 아, 이모. 아, 이모. 잠시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왜 죄송하죠. 너무 양아치 같아서 너무 양아치고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 시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있어. 얼만데 갚은 게 그냥. 얼마야. 계좌만으로 줘. 계좌만으로 돈 몇 개. 아니 돈 갚을게. 시간 없어. 얼마인데 2천. 2천 쏠게. 너무 시끄러. 공개 움직임. 볼을 가장 많이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볼까. 거의 타이슨이야. 야. 3. 5. 4. 잘해 잘해. 시작. 2. 2. 3. 4. 4. 4. 여러분은. 덤칠 시력이라는 거는. 하나 설명하면 뭐 이렇게. 댄스 쪽으로 오랫동안. 아니 또 댄스인가요. 이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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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온단 말이야. 한 번 더 못 잡네. 간다. 하나. 하나야 하나. 하나야 하나. 하나야 하나. 하나야 하나. 갱거하는 줄 알았어. 다시 다시. 한 번 내가 이거 잡아줄게. 왜. 안 잘하는 거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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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아이씨. 오늘 마지막 게임이야. 고정템. 아이씨. 아이씨. 둘. 둘. 내일 이상하시면 성공입니다. 어. 나도 이거 안 해봐가지고. 시. 둘. 셋. 둘. 셋. 아아. 즉각. 즉각. 여기 중에 제일 못 하신 거 같은데. 어. 이빨 나가신 거 아니에요. 어. 빨리 나세요. 빨리 끝났네요. 아 이렇게 빨리 끝나요 원래? 아 아쉽네. 초크를 너무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노크를 너무 많이 못해서. 아니 원래 그러면 지금 야구를 몇 년 하고 지금 은퇴를 한 거예요. 제가 23년을 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너무 대단한 실력인데 그 은퇴를 빨리 하시는 건지. 일단 좀 마지막 갈수록 이제 실력이 제가 좀 떨어졌고. 안 좋을 때 은퇴하기보다는 조금이나면 박수를 받을 때 떠나고 싶었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지금도 아쉬워요. 유니폼을 벗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입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지금 그만둬서 새로운 일이 있고 또 불러주는 데 있다는 게. 아 이거 일단 지금 방송하는 게 뭐가 있지. 최강야구. 사장님기는 당락이기. 아 메인 프로를 하시네. 거기 이제 김병현 사장님 햄버거 가게 직원으로. 근데 햄버거 안 사 오셨어요? 햄버거요? 저희 햄버거 잘 녹여드리는데. 잘 먹을 수 있는데. 뭐 햄버거 안 갖고 왔는데? 아쉽다. 아 PP에? 10만원이잖아.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뭐 야구 컨텐츠. 아니 아니요. 뭐 춤추고 야구 외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최근에 쳤던 춤이. 뭐 싸이춤.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노래가 없잖아 여기. 제가 털어드릴게요. 제가 털어드릴게요. 아니 뭐 말을 하고 바로 바로 시키네요? 목을 잘 쓰시네. 어?! 우추 잘 치시네. 아 이거 진짜 aspiration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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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노래가 좀 크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진짜 정상서 Click Cafe인 줄 알았어요. 햄버거 관 quais 말을 걸어라. 안 말하지 마라. 샤모 활동 계획은 그러면 네모나 네모나 동그라미 모습을 켰을 때 비면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둘만 하는 거 근데 이거밖에 없지 않나? 이거밖에 없잖아. 딱 이렇게 없잖아. 근데 이거밖에 하는 거 없는 거야. 맨날. 내내 월급 조금 있어야 돼. 저 너무 위기가 없는 기분이다 지금. 아래들 자리랑 항상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야 인마. 이 둘보다 이거 조금 받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보다 얼굴이 더 쎄신 것 같아서. 예의가 아니에요. 장난치지 마요. 너무 쎄신데요. 꺼놓! 저기 앞날을 축복을 드리면서 오늘 남은 채무는 전부 다 변제로 해드린 걸로. 아 그냥 가면 돼요? 네 나와 있으면 추하면 너 추구 가셔도 됩니다. 아 누가요? 다 같이! 꺼놓! 좋아요! 빨리 내셔! 베로? 이렇게 베로는